K-POP과 K-드라마, K-뷰티에 이어 이제는 K-편의점 소식입니다. 우리나라 편의점 업체들이 몽골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. 벌써 한글 간판을 달고 한글 상품을 파는 해외 점포가 천 개를 넘어섰습니다. 몽골의 경우 편의점의 90%가 한국 K-편의점입니다.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낮이근 간판의 편의점 매장입니다. 떡볶이와 라면 등 한글이 적힌 상품들이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편의점이 위치한 곳은 바로 몽골입니다. 2018년 몽골의 첫 점포를 연 지 6년 만에 매장 수는 4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. 또 다른 편의점 업체는 베트남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. 길거리 음식에 익숙한 현지인들에게 한강 라면과 꼬치 어묵은 인기 상품이 됐고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도 편의점 제품으로 선보였습니다. 편의점 불모지이던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K-편의점 열풍이 불면서 해외 점포 수는 1000곳을 넘어섰습니다. 특히 몽골은 편의점 10곳 중 9곳이 한국 편의점인데 지역의 명소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한국의 편의점이 첫 손을 보인 건 1989년 편의점 역사 35년 만에 K-편의점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. 한국의 편의점